아, 부엉이 갔죠! 놀러가지고 깜빡 먹어 어디 남아 있나 볼까? 컵북 잊지마 안 먹으러 가고 뒷자리 밥 남았어 밥 먹어 밥을 다 남기고 그렇게 무서워 쩌요 그렇게 무서워 쩌요 그렇게 무서워 쩌요 별걸 다 무서워해 별걸 다 무서워해 부끄러워 잠깐 사이에 왜 이렇게 튕팅 부었냐? 아기, 맘마 먹어? 여기 있잖아, 맘마 남겨놓은 거 아, 다 먹어 오케이 예 맹시야 따부했잖아, 너 그 방금 밥 먹었잖아 그래서 마늘 1스푼 간장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후추 약간 물줄 반컵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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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고기에 양념이 들어있어서 소금을 안 넣어도 맛있어요 양파를 다시 올려주고 그 위에 감자를 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소스를 끼얹어줘요 소스를 이렇게 뿌려줬어요 다 뿌렸으니까 그 위에 올려줄게요 이제 뚜껑 덮고 졸여줄게요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양파 두꺼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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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소금 고양사를 뽑고있는데 개구리 애 띄구리 이거 어떻게 앉은거야? 못 앉아 이거 어떻게 앉아도 예쁜데 뭐 어쩔 수 없지 그치? 잘했어 신나게 봤더니 티티 이랬어 아무것도 안 들어 진짜 예쁘다 도대체 잘 좀 빼앗아 이따, 신각해, 신각해.